살아 숨쉬는 조각 다니엘 해니가 오랜만에 한국 팬들 앞에 모습을 보였습니다. 지난 21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 뜬 다니엘 해니. 아침부터 멋진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. 몸의 라인이 드러나는 히트된 그레이 슈트에 살짝 푼 셔츠 단추가 더없이 섹시한 모습이죠. 오랜만에 다니엘 해니의 100만 불짜리 미소도 볼 수 있었는데요. 바니엘 해니는 현재 영화 협상 종결자의 촬영과 개봉을 앞두고 있는 미중 합작 영화 상하이 콜링의 일정 소화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. 한국에서도 멋진 모습 자주 보여주길 기대할게요.